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 지역의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장사실부터 폐차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결정하여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맞다 틀이다 틀이다 우리 야수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을 이런 말 싹 빼버리고 그냥 기반설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패턴은 맞는데 구체적인 종류가 명시되게 되면 장사시설은 장례식장이거든요 이거 돈 되지 않습니까 돈 된다고 하면 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라고 하면 누구나 인허가 받아 만들려고 할 겁니다 특강치군에게 개발인 허가 받아 장사시설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이해 되시겠습니까 종합병원 운영하면 돈 된다 돈 안 된다 인구 10만인 동네에는 적자이고요 인구 50만 이상인 곳이라고 하면 돈 남습니다 그래서 인구 규모에 따라 어느 동네에는 만들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고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동네일 때만 나라 예산으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가지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으로 잡아 내셔야 됩니다 이분입니다 도시군 개설 결정고실부터 10년 이내 도시군 개설 사업에 대한 실식의 인가만 있고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 청구권이 인정된다 틀립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잠깐 앞서 시간에 정리하셨는데 여기 매수 청구는 민법의 매수입니까 수용입니까 수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민법 시간에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 이 매수 청구는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을 우선 구분하는 것이 대상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개설 사업을 장기 미집행이라 표현하고 그 지목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개설 부지로 결정되게 되면 건축물과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목이 전답과손이라면 농사치는 땅이거든요 건물 건축할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 제한이라는 도시군 개설 부지의 공법상 규제는 그 사람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만약 지금 마스크를 일주일에 하루 두 장 구입하라 했는데 매일 사용하시는 분은 그 마스크 구입 제한이 규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주일에 밖에 하루 이틀만 나간다 그래서 마스크가 일주일에 달랑 하나 두 장만 필요하다고 하면 구입 제한 규정은 규제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지목 대인 땅은 건물 건축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와대라고 하는 건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끝에 대자가 건물 대자입니다 지목 대인 땅은 건물 건축하는 땅인데 도시군 개설 부지로 결정되어 건축물 공단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분만 규제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매수 청구 가능한 것이 아니라 지목 대인 토지인 경우에만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땅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건축물도 포함한다 주종관계를 기억하시게 되면 건축물이 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도 함께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도시군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 시군이 매수 상대방이고 시행자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 시행자에게 고속도로라고 하면 도로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매수 청구하게 되면 그 매수 청구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매수 여부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광 시군에게 매수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특광 시군에게 매수 여부 결정 통지하는지 그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2년 내 매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매수하기로 한 것과 매수 안하기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안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약이죠 예산 없어서 사들이질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설부지에 지목 대인 토지로서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부지인데 매수 안했다고 하면 계속 건축물 건축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부지에는 3층 이하의 협의의 단독택 우리 단독택은 광의의 단독택과 협의의 단독택을 구분하는데 넓은 의미의 단독택에는 협의의 단독택과 하숙집에 해당되는 다중택 상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우택 시장남이 살고 있는 공간이 넓은 의미의 단독택이고 매수 청구가 거절당한 땅에는 뭐만? 협의의 단독택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하의 제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단란주점 등은 만들질 못합니다 그리고 공작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매수 청구 대상인 지목되인 토지가 상업지역이고 이 상업지역에 매수 청구를 거절당했다고 하면 수용 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거든요 여기 상업지역에는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 거절된 상업지역의 땅은 뭐만? 협의 단독택과 뭐만?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만 그리고 크기는? 작은 것 왜냐하면 아직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효력 상실하기 보좌한다면 20년 지나야 되거든요 지금은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지만 1년 지나 또는 한 달 지나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만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나치게 큰 건물 만들어지고 상업지역이라고 위락세를 함부로 만들게 되면 실제 그 건물 철거했을 때 시행자가 보상금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상규모가 아주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이런 것들만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만들겠습니까? 특강시군에게 허가 받아 만들겠습니까? 특강시군에게 허가 받아 만듭니다 그동안 특강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건축물, 건축 개발 행위 허가 신청하게 되면 허가 안 내줬거든요 허가를 안 내줬던 땅에 이제 허가 내줘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매수 의무자가 알려주는 차원에서 매수 청구 있으면 6개월 내 토지 소유자에게만 매수 여부 결정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특강시군에도 함께 알려줌으로써 매수 청구를 거절 당한 토지 소유자가 3층에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상을 만들겠다고 하면 허가 내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강시군에게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게 되면 현금 매수하고 매수 가격은 얼마?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으로 시가의 반값입니다 다만 현금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배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발행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매수 청구권자의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업무용 토지 등이라고 하면 3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시가 대로 발행하겠습니까?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입니까? 공치법이 정하는 가격, 반값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그 상황 기간을 10년을 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투자하게 되면 2, 30대에 투자하겠습니까? 4, 50대에 투자하시겠습니까? 4, 50대에 투자하는데 만약 20대, 30대에 투자했다고 하면 그분은 숟가락 색깔이 일반인 색깔이 아닙니다 숟가락이 참 좋은 숟가락일 겁니다 그러면 40대 중반에 투자하셨다고 하면 그 투자한 다음 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는 불운한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땅이 지목된 토지일 때 10년 지나면 이제 내 땅 강제 수용해달라고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년 흘르면 나이가 50대 중반이고 이제 매수 청구하게 되면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매수 여부 결정에 대해 매수하기로 결정했다면 2년 내 매수하면 2년 6개월이면 어느덧 60이 되게 되는데 이 법이 제정된 시기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에는 환갑잔치가 중요한 행사였다 취급도 안 했다 2003년 거의 20년 전이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 그리고 비 부재 부동산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3천까지는 현금 땡겨주는데 그 현금 가지고 뭐해라 환갑잔치 해라 그리고 이 땅이 만약 1억짜리 땅이라고 하면 3천은 현금 땡기고 7천은 10년 뒤에 상환해 주거든요 그 10년 지나면 이제 뭐해야 되겠습니까 칠순 잔치 하라고 도시군 계획설 재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을 한다 10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법이 인간적이라는 것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 인간적인 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재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주택공사는 재권 발행하는 자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란 말로 시작하는 재권은 항상 지방자산체가 발행자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도시 소유자가 원하거나 비용을 초지일 때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재권 발행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0년이다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 2번 우리 이제 2번 봐주시는데 여기 매수 청구와 관련되어 실식에 인가 되었으면 바로 뭐 하겠습니까 실식에 인가 되었으면 바로 고시하고 고시하면 그와 동시에 뭐한다 수용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안에 고시하고 땅을 강제 수용하게 되면 한 달 만에 수용당하는 것과 매수 청구하는 것 중에 매수 청구하면 이 눈을 께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받는 것은 반값 시식에 인가 받았으면 한 달 안에 고시하고 그때 수용했을 때도 보상받는 돈은 반값인데 한 달 만에 받는 게 좋겠습니까 2년 6개월 걸려 받는 게 좋겠습니까 한 달 만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수 청구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총 몇 단계로 여진다 3단계 그 중에 수용과 관련되어 수용 대상은 도시군 계획설부지만 수용할 수 있고 인접한 토지 건축물은 일시 사용 대상이지 일시 사용 대상이지 수용할 거 아니죠 그리고 수용하고 잘 때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자가 진행할 처자는 실시 계획을 뭐 하면 뭐 하면 고시하면 바로 3단계인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고시는 한 달 안에 이루어집니다 2년 6개월이 낫다 한 달 기다리게 낫다 한 달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건 있다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이 실시계획 인가받았다 이 말 보게 되면 매수 청구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간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포인트가 실시계획 인가만 있고 인가는 행정행위 행정처분이고 이제 준 법률행위로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고시는 한 달 안에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 청구건 인정된다 안 됐나 안 됐나 한 달 기다리게 낫지 2년 6개월 기다리는 것보다는 홀낫지 않겠습니까 3번 지키십니다 지방의회 해제 권고에 대해서는 그냥 지키십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실 게 장기 미집행 시설이란 말을 보게 되면 몇 년간 사업 안 했다 10년 그리고 4번 지키십니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5번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신경 쓰지 말자인데 하여튼 4번은 4번인데 4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8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결정 실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유된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고실부터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은 효력 1년당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몇 년간 안 하면 20년간 안 하면 20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죠 10년 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건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잠깐 봐주시면 지방의회는 한 줄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였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였다는 지방의회입니까 이반권자입니까 이반권자 이해 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3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해제 권고 해제 권고는 지방의회가 하는데 얘는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잠깐 보십니다 시장 또는 군소는 그 시설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여기 시장 군소는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을 말합니다 도의사에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국장에게 신청해야 되겠습니까 도의사에게 만약 도의사 건너뛰고 국장 바로 찾아가면 그것 패싱입니다 패싱하면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행정청은 계급이 있기 때문에 시장 군소 나오면 그 위에 도의사에게 시의사가 장관 찾아가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위계 질서가 되길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것으로 4번입니다 얘도 시험에 안 나올 이야기인데 그냥 보십니다 장기 민정인 도시군 계획서를 해제 신청받은 도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1년 내에 1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해제에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 군소가 도의사에게 해제 신청하면 처리가는 얼마? 1년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4번 옳은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시장 군소는 도시군 계획서를 결정 효력 이르면 고시해야 한다 고시는 입안권자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가 하는 것입니까? 결정권자 그래서 시장 군소는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입안권자이지 결정권자 아니거든요 치료 고시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대도시장 이들이 결정권자로서 시장 군소가 아닌 국장 시도이사 대도시장입니다 이들이 치료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진짜 알고 하시는 거죠 시장 군소 끝나게 되면 이분은 결정권자이다 위반권자이다 위반권자 위반권자 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원금 작성하는 것 두 번째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하는 것 세 번째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 시행 그 세 가지만 이분권자하고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지금 시료 고시도 시료 고시도 누가 한다? 이분권자 할 업무 아니죠 관할 아니죠 그러면 결정권자 해야 될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9번입니다 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채키시고 2번입니다 도시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계된 경우 관계 시장 군소의 의견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우리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 시행하는 자는 이분권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지사 도시사도 직접 할 수 있죠 시장 군소 그리고 3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면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분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시는데 요약집 할 때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서 사업은 신속하게 사업하기 위해 분할하는 것과 결합통합이란 말을 도시군 계획사업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중에 시설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분할 가능한데 결합통합은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분할과 결합 가능합니다 우리 남양주의 왕숙지구의 왕숙지구의 왕숙지구 개발사업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남양주 왕숙지구는 1지역과 2지역이 있거든요 그 거리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얘가 왕숙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결합 반면에 서해안 고수도를 만들게 되었을 때 그 고수도를 한 개 시행자가 다 만들게 되면 시간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구별로 쪼겨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하나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랄지라도 신속하게 사업하기 위해 공구 쪼개는 것을 뭐라 한다 분할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인데 서울의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이 서울의 달의 배경이 되었던 동네입니다 서울의 달 보신 적 있으시면 주인공은 여자도 있고 기억도 있고 누군지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드라마는 다 스토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봤던 견뎌에 불구하고 기억나라는데 공법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좀 잡아 나가시고 한 바퀴 돌고 또 돌다 보면 이것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 것인지 예측 가능하면 흐름이 잡히실 겁니다 그런데 이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을 할 때 여기 옥수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만드는 게 500세대인데 조합원이 1000명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 13구역의 경우는 아파트 개발 세대는 2000세대인데 조합원이 700명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사업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구역과 13구역을 묶어버리면 전체 공급 세대가 2500세대이고 조합원소가 170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별개의 사업구역을 묶어버리는 것을 뭐란다? 통합. 그래서 얘는 정비사업일 때 가능한데 정비사업은 분할, 결합, 통합 모두 가능합니다 그중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시설사업의 분할과 개발사업의 분할 결합인데 개발사업에서 분할 이야기를 하면 각각 만 이상 나와야 됩니다 각각 만 분할은 각각 만 그리고 개발사업에서 결합이라면 하나 이상은 만 이상 왜냐하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규모 큰 사업이다 규모 작은 사업이다 규모 큰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 이상이란 말 나와줘야 되고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개발의 허가받아 건물을 만들게 되면 내가 살집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규모 크다 작다 작기 때문에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면접기준은 무엇 미만입니다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면적은 미만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이상 정비사업도 이상 시설사업도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하시는데 어차피 문제에 나올 겁니다 5천, 만, 3만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 미만이면 개발의 허가 대상 만 이상 또는 3만 이상 30만 이상 이 말 나오게 되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면적 요건입니다 대신 지금은 수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 미만이면 개발의 허가와 관련된 소규모 개발사업이고 무엇 이상이라면 도시군 계획사업 규모 크다 작다 크다 이 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그때는 무엇 이상 면적 이상이란 말이 나왔을 때 옳은 지문으로 잡아뒀습니다 그렇게 한번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 다시 9번에 3번 보게 되면 분할이라는 말 찾으셨죠 시설사업에서는 분할 방식 가능합니다 결합된다 안 된다 결합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가능한 것이고 시설사업에는 오직 뭐만? 분할만 시설사업은 분할 만약 시험에 도시군 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시설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개발사업일 때는 분할 결합 가능합니다 작년에 왕숙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발표했기 때문에 작년? 재생? 저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죄송한데 왕숙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발표했을 때 결합 방식이거든요 그걸 최근에 신도시개발사업 상기 신도시와 관련되어 발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개발법에서는 재를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개발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에는 결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지금 보십니다 3번입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국공위지는 국공위지는 추천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이건 맞겠죠 끝에 없다로 해서 지금도 틀리다 국공위지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인 공익사업 용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함부로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는 열의 하나로 맞는 지문입니다 학교 용지로 결정해 놨는데 그 학교 용지로 쓸 국공위를 다른 사람에게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얘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고땡땡 변호사가 사실 용산의 공원 부지 이건 나라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관리청이 바뀌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해서 공매물고 나왔던 것을 고땡땡 변호사가 구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0억에 구입하셨는데 지금은 한 800 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마음에 없는 이야기를 들여가지고 땡 잡으신 거죠 나도 이런 기회 있으면 꼭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 약속해 주실 것은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고땡땡 변호사와 관계된 파항으로 생각하시면서 얘를 눈에 익혀놓습니다 아마 7월달 되면 아마 이슈로 신문이 나올 겁니다 해지되면 7월 1일 해지되면 또 한번 이슈가 되실 겁니다 5분입니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맞다 틀리다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공공원 동의받을 필요 없다 면접요건에 대해서는 신경쓸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 주어가 공공이 나왔는데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으로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수치에 대해서 너무 신경쓰지 마십시오 요즘 수치가 장난치는 게 아니라 공공원 동의받을 필요 없고 돈 낼 필요 없고 보증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가지고 시험 내는 것이지 수치 가지고 시험 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는 10월달에 시험 볼 때쯤이면 다 해결될 텐데요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왔다가 지나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보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서 사업에 관한 수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2번 보십니다 주택공사는 도시공계획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여기 3분의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공사가 주어인데 토지 소유자 동의받으라고 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거 잡아내시는 게 여기에 목표입니다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추천놓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도시공계획설 사업에 해당한다 맡아들이다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세례 설치정비개량을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이후에는 도시공계획시설이고 그거 만들면 사업이죠 결정된 결정전이다 결정후다 그러면 도시공계획시설이고 정비하는 사업 설치정비개량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설치정비개량 하는 사업을 뭐란다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이 패턴도 눈에 익혀놓으셔야 됩니다 3번 그냥 지나가시면 상관없으시고 4번 그냥 지나가고 5번 20년이란 말 보게 되면 20년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효로상실한다 그거면 충분하십니다 11번 작년기축문제인데 치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냥 보시면 도시공계획설 결정고시된 도시공계획설에 대해 그 고실부터 몇 년 지날 때까지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경우 몇 년이 무엇에 효력 잃는다 효력 잃는다 이 말 보면 무엇입니까 시료 20년 그리고 니어는 20년 되는 다음 날 이런 거 나오면 나는 틀린다 틀릴 수도 있긴 있죠 사람이니까 반복하다 보면 뻔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맞춰 나아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시료 몇 개 있다 국토계획법의 시료 시가조정구역 유보기가 만료일 다음 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공계획설 사업과 관련된 실시계획시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10년간 장기 미집행 도시공계획설 사업이 10년 이후 10년 이후 실시계획을 인가 받은 상태에서 고시하게 되면 고시한 날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과 관련된 절차는 토지소유자의 돈 주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안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받으면 토지수용위원회 시행자가 재결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재결 신청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몇 년 동안 5년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면 5년 되는 다음 날 회력 상실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땅이 4억짜리 가치라 생각했는데 4억짜리 가치라 생각했는데 시행자가 1억 주겠다고 하면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재 공지법상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 그 보상가격은 공지법에 정하는 시가의 단값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에 대해 서로 다툼이 있으면 토지수용위원회 그 보상금 1억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부당하게 책정되었는지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저 신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못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못하고 누구만? 시행자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은 이 도시군 계획설부지로 결정되고 보상금이 적정한지 올해 첫해 보상금 1억 주겠다고 하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면 시행자만 재결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다 끝날 때 효력 상실할 때 20년 뒤에 재결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년 동안 토지수용위원회는 돈 한 번 못 받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 받느라 20년 뒤에 받으나 그 금액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 고생시키려고 재결 신청을 최대한 늦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10년간 장기입행 도시군 계획설부지 사업과 관련되어 10년 뒤에 시시의 인간 받고 고시했는데 시행자가 보상금에 대한 재결 신청을 진짜 천천히 몇 년? 5만 통하지 않았다고 하면 얘는 시행자가 토지수유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해서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그리고 저 도시군 계획설부지 중에 3분의 2 이상을 시행자가 소유했다고 하면 그때는 7년간 재결 신청하지 않다면 7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도록 올해 개정된 사안입니다 얘를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 10년간 장기입입행 도시군 계획설부지 사업으로 10년 후에 70개 인가 보유되고 재결 신청은 원래 누가 하는 것입니까? 토지수유자 하는 것입니까? 시행자만 하는 것입니까? 시행자만 그 시행자 권한을 5년 동안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땅 강제 수용당한 토지수유자 입장에서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그분의 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5년 되는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3분의 2라는 말을 보게 되면 그때는 7년 되는 다음 날 얘는 지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의 토지수유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시험 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나오게 되면 빈칸 만들어서 시험에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문자 만들게 되면 이런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얘를 눈에 익혀주시는 게 오래 하실 일입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용도 지역 중에 조례로 세분할 수 있는 대상은 조상공동만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좀 일이 되실 겁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천천히 해서 잘하시면 되죠 그것 보시는 게 필요한 듯 합니다 12번 함께 보십니다 치료하다가 말았는데 도시공계획설 그리고 20년간 사업하지 않다면 20년간 다음 날 효력 상실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구역 지정하고 몇 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 결정돼야 됩니다 주민이 입안 제안한 지구 단위 계획은 몇 년? 5년에 공사 착수해야 되죠 그리고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되면 몇 년? 1년 내 기반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총 몇 개? 4개 시가 조정구역? 도시공계획설 사업?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기반설 부담구역 네 군데에서 치료 규정 존재한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작년에 기출문제로 다룬 겁니다 12번입니다 도시공계획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보십니다 지방자치단체 추정하시고 이행보증금 예치하여야 한다 맞다 틀리다 나는 이행보증금이 돈인지 선물인지 모른다 그러면 저도 잘 모릅니다 이행보증금 뭐하는 것이다? 돈이죠 지방공사는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리고 2번 찾으셨죠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주쳐놓습니다 해당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지방의회 줄쳐놓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각종 행정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것입니까? 행정청이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법률행위를 줄여서 행정행위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입안하는 것은 같고 행정계획을 승인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같으며 이러한 행정계획 수립할 때 뭔가 조사하도록 돼 있죠 땅에 관한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기초조사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 있는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돈 주는 곳도 있겠지만 나라에 돈 주는 것은 국회 심의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자탄제에서 돈 주는 것은 지방의회 심의 의견 청취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행정계획을 승인하거나 결정하고자 한다면 협의 그리고 의원의 심의 절차 거치는데 이번에 수립하는 것은 단 개별 집행계획이면 걔는 토지에 관한 계획이다 돈에 관한 계획 재정계획이다 재정 돈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사 측량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측량할 필요 있다 돈에 관한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도시군 계획설부지로 결정된 상태라고 하면 나는 그 사업이 빨리 하는 걸 좋아한다 10년 뒤에 하는 걸 좋아한다 빨리해야만 보상은 받고 그 돈 가지고 대토 사놓으면 10년 기다리는 사이에 땅값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신 10년 뒤에 돈 받으면 그 돈이나 지금 받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 단결집행계획 수립하게 되었을 때 도시군 계획설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천천히 해도 된다 빨리 해야 된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주변의견 정치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라면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정치 한다 안 한다 단결집행계획은 예상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한 단결집행계획 등을 확정 짓고자 한다면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가 거치는데 여기 협의 이번에 학교 만들게 되면 그 학교는 누가 관리한다 교육청의 그러면 그쪽에서는 교육 기자제와 사람 다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교육청이 언제까지 그런 인적 물적 자원이 확충될 것인지 알려주고 그때까지 만들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의한다 안 한다 협의하게 됩니다 심의한다 안 한다 여기 심의는 대학 교수님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과 대학 교수님들과 군인 공무원들 퇴직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이다 그래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시킨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망해서 힘들게 사시는 거 못 보겠으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대학 교수님들이 잘 안다 모른다 그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건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별 계획 수립하는 때는 지방의 의견 정치와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법 전반에 걸쳐 주민 의견 정치 없는 행정계획은 딱 3개입니다 단 개별 집행계획과 기반설 부당 부역 지정 이후 1년 내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기반설 설치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발법의 실시계획 그 3가지는 주민 의견 정치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게 작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그거 말고 딴 게 나올 것 같습니다 대신 천천히 저렇게 정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단 개별 집행계획 수립 시의 절차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3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4번 분할 시행 보이시죠 도시공개설 사업은 결합 방식 있다 없다 없고 오직 뭐만 분할만 그리고 5번은 공시 송달에 관한 사항으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 대답을 1번 사실 이행보증금 돈이죠 주호가 공공일 때는 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13번은 비용 부담에 관한 상황인데 재키십니다 이렇게 이상한 거는 하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비용 부담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용 부담 안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중에 제가 다른 형태로 비용 부담 몇 개를 설명드릴 텐데 그때만 하도록 합니다 14번도 재키십니다 비용 부담에 관한 상황으로 안 하는 겁니다 비용 부담은 진짜 상급 문제입니다 얘를 이해하려고 하면 좀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키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얘는 보질 말자 그리고 15번 찾으셨죠 틀린 거 찾도록 돼 있습니다 시범도시 하는 거 아닙니다 1번 2번 시범도시에 관한 상황인데 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찾으셨죠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맞다 틀이다 맞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비행정청인 도시군계획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한다 못한다 아까 한다고 우리 봤는데요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한다 지정권자에게 비행정청은 입안권자로부터 도시군계획설사업 지정받은 때 사업할 때 있거든요 근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시험에 복수정답을 주장했는데 안 받아주면 누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겠습니까 우리 시험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다 국토교천문장관이 그래서 국토교천문장관의 상급관청인 총리실에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만약 서울시장이 잘못된 행정처분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하면 누구에게 서울시장에게 시장공사 잘못했다고 하면 도의사에게 그래서 행정심판 항상 상급청이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표정이 이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실시계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취소 동그란에 넣습니다 청문 하여야 한다 우리 약속하였습니다 아마 중개사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는 청문한다 안한다 안합니다 취소 등록 말소 시에만 중요한 행정처분일 때만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억 나셔야 됩니다 이건 중개사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격지소나 영업정치치에는 청문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5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의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국가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장에게 변경 요구할 수 있다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게 변경 요구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말도 안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는 16번부터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국토계획법 다 끝나면 바로 농지법 들어갈 겁니다 농지법 하고 개발법 대충 하고 정비법 대충 하고 건축법 약간 하고 주택법 약간 하고 그렇게 끝내버릴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